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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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누구에요? 저기 근데 선생님... 저... 저 누구신지... 누구야 당신? 좋아하기 힘든 사람이야 그 속에 시커먼 우물이 하나 있거든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소개가 늦었구나 언니... 이 아저씨 이상한거 같아 말씀하... 어? 내 이름은 홍길동 불법통신소 할빈당의 사립탐정이다 드디어 왔구나 홍길동 다음에 겁도 없이 이 홍길동님에게 덤빈 벌이다 아저씨... 아저씨 진짜 뭐하시는 분이에요? 아유 이씨 쒸